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유 아유 바빴죠 특히 오마이티비에 우리 출연한게 지금 현재 295만 돌파해서 지난주께요 예 300만으로 갈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영상들 쪼개서 올린 것까지 하면 네 400만 정도 4,500만 정도 보셨더라구요 이야 엄청나네요 오마이티비에 출연한게 가문의 영광입니다 뭐 한 20년 만에 시골친구한테도 연락왔고요 아 그래요? 3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한테도 연락이 오고요 이야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았는데 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연락할 생각도 못했고 또 바람결에 전에 듣다가 실제로 보니까 야 너 고등학교 때 그대로더라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싫어합니다 거짓말 아니고 근데 그만큼 이제 MBC 보도에 대한 기대가 크는데 MBC 보도에 나온 내용만으로도 사실은 스태트에 나온 내용만으로도 살벌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고 그렇죠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MBC 보도가 밋밋했고 그 다음에 핵심이 빠졌고 네 그건 MBC 잘못이라는데 여러분 법원의 가처분의 잘못입니다 내가 정권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가 얼마나 중요한 발언인데 그걸 법원이 보도를 못하겠으니 황당한 거죠 나머지 법원들은 다 보도를 하라고 허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른 것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네 나머지도 도이치모트스 관련된 지금 주가 조작 의혹이 짙은데 그걸 보도 못하게 하고 내가 정권 잡으면 비판죄 언론들 가만두지 않겠다 보도 못하게 하고 내가 무속이 지금 이게 무속인 제2의 무속 정권 제2의 최순실 정권이 등장해 생겼는데 무속 비선 정권이 등장해 생겼는데 내가 무속인보다 더 세다 내가 뭐 무속 좀 안다 이런 발언을 보도 못하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다 이제 공적인 인물의 그럼요 공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확하게 짚어드렸잖아요 판사님들이 최순실 사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의 공적인 관심사다 정리해서 지금 계속 MBC 그 다음에 이제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추가 보도를 하고 있고요 녹취록을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한겨레신문에서도 추가 보도가 있었고요 우리 오마이뉴스도 녹취록을 입수한 일부 추가 보도 나왔고 어저께 이제 서울의 소리 고발 뉴스 빨간 화재 네 그 다음에 열린공감TV 사자 공동방송 있었고 많은 분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예 많은 분이 뭐 어제 동시 접속해서 보신 분만 한 30만명 네 왜냐면 저희가 그 합동방송을 했거든요 아 여러 채널에서 비록 미약하지만 안징글TV도 하하하하 여러분 안징글TV 구독하기 좋아요 사랑합니다 합동방송 흔했어요 그래서 합쳐봤어요 쭉 합동방송하는 동시 접속한 사람이 30만명쯤 되더라고요 네 후속에서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네 오마이티비도 계속해서 후속 보도를 몇백만이 보는거죠 할 예정이니까요 그럼 해야죠 네 많이 봐주시고 네 지난주 여러분 메인보도 우리 저희들 진짜 295만인데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봤다고 연락했는데 300만 아마 이제 오늘 내일 뭐하면 한 3,400만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국민들이 사실 나라 구한 삼포로티비가 있다면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구한 오마이티비가 있다 아 이건 진짜 돈은 말입니다 정말요 왜냐면 삼포로티비에서 오마이티비는 mbc가 방송하지 못한거 그 다음에 방송분에서도 충분히 지적해야 될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분석을 해야됩니다 제대로 설명이나 비평을 하지 못한걸 오마이티비에서 박지영 기자님과 제가 거의 뭐 한시간 반 동안 열매를 통해서 쭉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댓글도 보면 속이 다 시원하다 자세히 알려줘서 고맙다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된 방송이다 우리 오마이티비 역사상 네 네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탑10에 네 지금 올라와 있는데 계속 많이 보고 계셔가지고 더 순위가 올라갈 것 오늘 또 이제 좀 이따가 10시 40분에 네 이천 방송 연결해야 되니까 네 방문이 있어서요 20분 동안 제가 뭐 지금 준비한거 굉장히 많죠 정의봉도 정의봉도 두개나 갖고 왔어요 정의봉 하나 더 생겼네요 네 왜냐면 답답해가지고요 여러분 네 두개 왜냐 보니까 지금 이 윤석열 최은순 김건희 집단이요 아 제2부속실 없앤다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제2부속실 없애고 음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음 제2의 최순실을 꿈꾼다 아 이런 자들은 정의봉으로 혼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개를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저는 정의를 독점하고 있지도 않고 네 저만이 정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네 저는 또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음 굉장히 보시면 애모부터 뭐 말하는 것까지 그냥 평범한 이웃이잖아요 네 하지만 최소한 저는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그걸 외칠 수 있습니다 네 제2부속실을 없앤다 하는 느닷없는 공약을 했는데 윤석열이 네 아내가 정치를 극도로 싫어하고 뭐 이혼당할 뻔했다 이런 이상한 거짓말도 있는데 아일버댕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빌리브 가짜 완전히 국민을 속이는 가짜 기자계를 했잖아요 알버댕 뒤에서 정치를 즐기고 주도하고 음모나 음모는 다 꾸미고 최순실도 그런 최순실 없고 사실 최순실이 감옥에서 울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네 나는 조용히 이곳만 개입했는데 박근혜랑 경제공동체 뇌물공동체로 그다음에 인사추천 같은 건데 보니까 김건희는 아예 코바나 컨텐츠에 본인 입으로 나오잖아요 여기가 뭐 상황 캠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 오빠까지 개입되어 있고 우리가 다 조종하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최순실도 하지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건희와 그 오빠 또는 뭐 강릉의 그 사업가의 아들 뭐 항모비서 나오잖아요 뭐 또 정모비서도 나옵니다 또 그 목덜미를 내려 찍어서 코바가 컨텐츠로 들여보내준 그 청년도 무속인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뭐 구영식 기자라 여러분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왔더니 근데 김건희와 본부장과 비리세력으로서 최은순 김건희와 형제 자매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정권에 청공수승 건진법사 또 다른 무속인들이 줄줄이 들어오게 생긴 거잖아요 아 그럼 이건 완전히 제2의 라스푸친 제2의 신돈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최순실도 울고 가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무속정권 비선실세정권이 패밀리 비닌스 비리를 저지르려고 한다? 네 이건 저는 우리 국민과 함께 정의봉으로 단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양손에 들고 있는데 양손에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 오라는 노래도 있는데 저는 저 앉은 걸 양손에 정의봉 들고 네 제2부속실 없애고 제2무속실을 만들어서 제2의 최순실 세력처럼 제2의 비선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은 네 이건 국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네 교육이 계속 배고든 잘 affinity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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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